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제 바닥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CHENGER 1, 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JD부자연구소 16개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6월 13일 다음주 월요일에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어치, 긴축 선반영,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주식 올라가고, 채권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4%, S&P500 지수는 0.95%, 다우존스 지수는 0.80%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바닥인가? 어제의 메인 테마는 타깃이었습니다. 타깃과 월마트가 실적 쇼크가 나는 바람에 지난번 나스닥이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메이시스와 달러트리 등이 얼링 서프라이즈로 나스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석은 중간에 물건은 잘 안 팔리고 돈 많은 고소득층이 돈을 쓰고 중산층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면서 달러트리, 한국의 다이소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저가의 물건을 산다.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불황형 소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는 안 좋다는 것이 당시 해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타깃이 재고 축소를 할 것이라며 영업이익이 2%대로 낮은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재탕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해석을 좀 달리했습니다. 해석을 달리한 이유는 4월 무역적자가 19%나 줄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무역적자가 준 이유는 수입은 줄고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무역적자가 줄어든 것이 해석을 달리한 이유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바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팬데믹을 지나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소비를 안 하고 서비스 소비를 합니다. 상품 소비는 TV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 소기를 안 하고 오히려 여행이나 외식, 파티 등에 가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입는 평상복 등의 매출이 떨어지고 턱시도 등 예복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복 브랜드인 갭 등에 재고가 많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의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 정유주 등의 주가는 크게 올랐고 유통주 등은 재고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타깃이 재고 떠리를 한다면 싸게 물건을 파니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주로 들여오는 물건들은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요. 수출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러자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올랐고 1%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바닥일까 하는 것은 아직 의문입니다. 6월 12일 미국 소비자 물거지수인 CPI가 발표됩니다. 이때 예상인 8.3%와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크게 넘어가면 다시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좋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며 긴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소비 심리가 이렇게 좋으니 금리를 더 올려도 연착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3% 넘게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의 경제는 경착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10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10일 CPI 발표 전까지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관망 모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6월 10일 CPI가 관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간은 유한함을 알았을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욕망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살 것처럼 욕망하지만 자신의 삶이 찰나이 불가하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욕망이 부질없어지며 허무해집니다. 욕망은 살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욕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 후에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억이 무슨 소용이고 1000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따라서 내가 최소한 몇 십 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 든 100억 부자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허물을 깨달은 것이죠. 92세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순간은 욕망을 성취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돈은 100억이건 1000억이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죽는 날이 가까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욕망을 채우려 보낸 지난 시간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한 젊은 학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냈고 승승자고 했습니다. 학원 분점을 내려니 돈이 필요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CEO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학원 분점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기가 꺾이고 학원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지점장이 자신이 받은 대출을 문제 삼으며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대출받을 때 허위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총망받는 기업가에서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지고 3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고 자신의 명예는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38개월로 사기꾼이 확정이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죠. 대법원 판결을 받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을 받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누가 봐도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5조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했습니다. 5조원을 받고 시한부 3개월을 스티브 잡스처럼 살까? 아니면 사기꾼으로 명예가 더럽혀져도 앞으로 건강한 자신의 인생을 살까? 결론은 스티브 잡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살 생각이 속 들어갔죠. 당연히 주인공은 다음날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욕망은 아직 죽을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학원 원장이 부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티브 잡스는 5조원이나 가졌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지만 죽는 순간 삶의 허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5조원이나 필요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만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돈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돈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돈만을 욕망하지는 맙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바퀴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제 바닥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